으아아아악 이상합니다요 전부 다 리코 같아요 에? 뭐? 쟤들이 날 빼고 흉내내기 놀이를 하는구나? 나도 해야겠도다 이 몸은 모리스리라 으흠흠 에? 에? 아 여봐래 그만들 재미있게 놀래 이 몸은 몹시 심심하시다 그러니 너희도 심심해야지 전 그렇게 얘기 안하는 랩쇼 맞다 넌 그래 지금 그건 로봇 목소리구요 더 이상 됐고 검지 아 앵무새처럼 말만 따라하는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거라 모드처럼 내가 해보마 나는 발이 좋아요 왜냐면 난 머리가 나쁘니까요 야후 완전 똑같지?